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. 드디어 어벤져스가 모습 모였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러닝화는 각 스포츠 브랜드의 러닝화 카테고리에서 가장 저렴한 러닝화들입니다.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10만원대 20만원대의 러닝화가 부담이신 분들 사실 이런 엔트리 러닝화로도 충분히 달리기 시작하시고 잘 달리실 수 있거든요. 제가 이 신발들은 지금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신어보고 열심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. 영상을 이제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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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러닝화들을 모두 비교하는 리뷰를 올릴텐데요. 러닝화 구매를 지금 고려하셨던 분들은 제가 올리는 리뷰 다 올라가는 거 보시고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도 지금 이 러닝화 중에 어떤 러닝화가 가장 추천드리는 러닝화가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.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제 리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러닝화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티런이었습니다.